썰거지 마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쯤에서 다 살 때가 됐군요. 제 이름은 고단 제약이죠. 클로잉 유튜브 아이제 다음은 무엇을 해야 하죠. 수빈이가 죽었을 때 저에게 살짝 흘린 요소가 있는데요. 그거를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왠지 모르겠는데 훌쩍 흘렸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빈입니다. 제가 갑자기 죽으셔서 당황스러웠죠? 네 저도 갑자기 죽어서 당황스럽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군요. 일단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를 죽인 범인을 꼭꼭 제발 잡아주세요. 저를 죽인 범인을 잡으시려면 저희 마을에 곳곳 숨겨져 있는 힌트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 힌트들은 보물찾기, 힌트찾기, 단서찾기 그렇게 나뉘어져 있고요. 힌트들을 보면 저를 죽인 범인을 찾을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들이 하나하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맨시님과 그리고 여러분들 꼭 저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여러분 마을 곳곳에 숨은 힌트들을 반드시 찾아주세요. 빛날 광입니다. 미칠 광. 광이 이거 아이고야. 결정적 힌트 축하드립니다. 개고생에서 힌트를 찾은 그대에게 결정적 힌트를 드립니다. 결정적 힌트는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결정적 힌트래요. 트리에 뭔가가 있나봐요. 기억해. 주문은 너의 마음에서 오는다는 거야. 진심을 다해야 하지만 진실의 문이 열리는 법이니까. 이게 뭐죠? 진실의 문이 뭔가가 열리는 것 같아요. 이 트리 앞에서 주문을 외워야 하나 봅니다. 어! 여기 트리 모양이 이상하다. 여기만 별이 달라요. 그 앞에서 외우는 건가. 이거 주문이 뭘까? 주문에 대한 힌트도 있을 텐데. 선생님 여신! 아 인정합니다. 열어준대요. 네. 그런 걸로는 안 열리죠. 제가 보기에는 힌트를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아, 마법 주문 힌트를 찾아야 되는군요. 마법 주문이 1번. 힌트! 힌트를 주세요. 힌트를 말해줘 슈가슈가룬, 쇼코룬, 부리의 에트왈 슈가슈가룬, 힌트는 누아르, 힌트야 뭐야라 근데 이게 아까 힌트에서 되게 마음을 담아서 오시라고 했거든요 혹시 주문 잘해오는 분 계세요? 제 생각에는 네로님이 잘하실 것 같네요 힌트, 힌트를 주세요 슈가슈가룬, 쇼코룬, 당신의 힌트를 픽업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다른 분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귀엽게 해주세요 슈가슈가슈가룬, 쇼코룬, 당신의 힌트를 픽업 엄청 귀여워졌는데 좋아요 힌트를 말해줘 슈가슈가슈가 문이 안 열리는 걸 봐서는 진심이 안 담긴 것 같아요 쓰레기들아! 쓰레기들아! 제가 보기엔 변호님이 좀 잘하시긴 하더라고요. 아, 변호님 빨리 해주세요. 언제 열려요, 이거? 아, 이거? 1번부터 순서대로 하셔야 됩니다. 힌트, 힌트를 주세요. 슈가슈가, 룬, 쇼코룬. 당신의 힌트를 픽업. 힌트를 말해줘, 슈가슈가룬. 쇼코룬, 브리에에트왈. 슈가슈가룬, 힌트룬. 노아로 힌트여, 모여라! 모여라! 저게 뭐죠? 헉! 내렸어! 레버를 얻었어요! 레버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뭔가 볼 수 있지 않을까? 레버를 사용할 만한 곳이 뭐가 있지? 어, 저기 표시에 지하라고 써져 있는데요? 올라오니까 지하라고 써져 있는 걸 보니 저 시장의 집 지하에 뭔가 있다는 것 같습니다. 지하 농장밖에 없어요. 지하 농장밖에 없다고? 농장에 가볼까요? 근데 농장에 레버를 줄만한 곳이 없는 거야? 제가 보기에는 아까 그 트리 꼭대기에 레버 힌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힌트가 있었다고요? 수상한 곳 찾았어요! 화강암과 돌 사이에 흙에 레버가 올려져 있습니다. 지하에 화강암과 돌 사이에 흙이 있는 부분. 그곳에 레버를 꽂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농장 지하랍니다. 완전 맨 아래층이겠지, 딱 봐도? 어, 여기다 여기다. 누가 봐도 수상하게 생겼어. 갑니다! 비밀의 무늬! 저기 층님이랑 다른 사람들이 서 있어요. 왜 저기서 저렇게 기다리고 있지? 뭔가 이상한데? 수상한데! 아니 갑자기 화를 겨누기 시작하는... 앗! 이게 무슨 얘기야! 뭐지 뭐지 하고 모르신다면 대답해드리는 게 인지상정! 우리 마을의 변형을 위해 당신들을 떨궈지들로 만들기 위해 사랑과 진실 눈깔족을 뿌리고 다니는 다솜서브 감초 귀염둥이 악당! 안수빈 난 색츄 다솜서을 뛰어다니는 우리 눈깔족들에겐 아름다운 미래 밝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다! 나는 나홍이다! 다솜서브를 뛰어다니는 우리 눈깔족들에겐 아름다운 미래 밝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다! 나는 나홍이다! 맞아! 아니 그래도 우리를 떨궈지로 만들려고! 이거 보니까 제 생각에는 파코를 해서 저 사람들한테 도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들을 잡으려고 이런 연극을 꾸미다니 어쩐지 너무 이상하더라. 가만두지 않겠어! 당신들을 다 떨궈지들로 만들 테야 그럼 여기서 미션을 주지! 성대모사나 노래 한 곡을 뽑는 사람은 무적이 되게 해주겠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차피 저는 못 깰 것 같지만 공부한 게 있어가지고 노래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계로 가야 되나요? 옴닉 됐어요 옴닉! 옴닉 됐어요? 네 그리고 제 목소리도 들립니다. 망했다. 하만 없네! 룸빵! 우리의 떨궈질 스위치가 공구에 의해 눌렸다! 아 됐나봐요! 눌렸다고? 우리의 패배다! 아 꾹! 와 무차한 폭행 현장 에이 우리가 이겼는걸! 아! 이 누가 이겨져! 에이 눈깔족들! 네 여러분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아 그래요? 끝이 났어요? 아 눈깔족을 이렇게 무찌르고 다솜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이런 거예요? 네네 아쉽네요 cleans게 보셨나요? äm верх Chinat,